점프 마스터 포커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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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비하고 있었다 그냥 넘어가줄것 같은데요 안오나? 안온다 밑에 떨어졌어요 밑에 앞에서부터 잘라먹고 들어가 안에서 싸우는데? 두팀이야 안에 3팀 그거 가져왔는데 와 총이 레전드인데? 나도 총 레전드 총 없어 아 먹었다 여기 에너지 담은 거 아니야? 드럽다니까? 끝났어 오우 저 배율 하나 혹시 남는 건가요? 여기 2배, 저 3배 하나 가져갈 거예요 첫째 쓰려고 2배 쓸게 3 거기에 써 아직 문 안 열었거든요? 응 쟤들 밑으로 갔을 안오는데? 싸워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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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저, 저 안쪽까지 들어가서 대빵은 되게 많고 높이까지 갔나? 높이까지 갔나? 높이로 달릴 수도 있게 있어 내려갔어 올라온다 올라왔어 호라이즌 1팀 호라이즌 1팀 호라이즌 1팀 나도 때려 내려갈게 호라이즌 컷 호라이즌 1팀 에이스 컷 잡았어요 엘스타 심상치 않은데? 레탄만 타 레탄만 타 골트 골트? 골트 짜야겠다 에박탄이 2개 필요해요 썩을 게임 괜히 레탄만 썼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빨리 경량으로 바꿔 방송 켜줘 방송 켜줘 방송 중이신가? 대리님? 방송 켜셨죠? 꺼죠 경량총이 없어 근데 탄이 없어가지고 좀 고민돼 나 탄 있음 60발 주일 수 있어 아 그럼 바꿀게요 어 우리 어 아 칸 써가지고 여기 결탄 많아 아 네 저 이거 경악탄만 가지고 올게요 중대탄도 3레벨이 1팀 1팀 딱 같구만 어 지금 좀 시간 남긴 김에 해야겠다 유튜브 올려야지 유튜브 구독자가 한 명 늘었어요 너무 행복해 누가 아프리카 방 아니 아프리카래요 트위치 방송하는 것 좀 알려달라고 그랬다던데 저 저 저 저 방송하려구요? 방송 해볼까 하고 있어요 네 2070 슈퍼에 듀얼 모니터? 듀얼 모니터 아닌데 싱글 모니터면은 채팅이 실시간 보기 힘들텐데 핸드폰 켜놔야지 뭐 음 태블릿이나 핸드폰 뭐라도 켜놔야돼 핸드폰 켜놔야지 어 저희 2070 슈퍼에 듀얼인데 방송하는거야? 방송은 가능하지 나도 2060 슈퍼로 방송하는데 아 언컨방송하는데 한계는 좀 있어요 그 원래 방송할 때 스트리머 대시보드라고 스트리머용 방송 화면이랑 채팅창을 같이 띄워놓을 수 있는데 그거 올려놓으면 렉이 심해가지고 나는 그냥 방송하는 프로그램 채팅창을 옆에다가 띄워놔 걔는 프로세스를 거의 안먹어가지고 음 오버클럭 시켜야겠나 그래서 이게 단점이 누가 뭐 팔로우를 눌렀다던가 이런거를 바로바로 보기가 힘들어 창 내리고 봐야돼 아 소리 나는데 소리 나는데 소리 나는데 흥가 둘 방갈 갭팀 코스트 갭팀 코스트 갭팀 너 하나 더 있었는데 저기 코스트 갭팀 어디있지? 뭐야 2층에 2명 와우 와우 나 여기 이러고 있었는데 전쟁이 아 순간 잘 못 봤네 와우 너 에너지 렉스 아래프트 들고 있었구나 아 여기 오른쪽 소리 아니에요? 네 오른쪽인데 응 끌까 아 형 형 형 하 아 그 즉한님 네 그거 패드 내가 보내주려고 하는 게 링크 걸어준 거에서 거기는 블루 버전인데 내가 보낼 건 내 거는 레드 버전이에요 한번 봐요 그거 약간 조금 미끄러운 패드여서 어 나쁘진 않을 거야 되게 좋겠네 가격도 처음에 나 살 때는 비쌌어 어 저거 마우스패드 보시면은 아 이거면은 화비 있거나 죽을걸요? 제 지금 거 찍어볼게 될까요? 거의 뭐 놀라실 텐데 하나 보이스패드 코랄즈 갭힐 컷 컷 앞에 앞에 뒤에 뒤에 뭐야 머리 팔아요 뒤에 싸운다 싸운다 아닌가? 머리 가져가줘 쟤펄 이 밑에 소리 듣고 쫓아왔던 애들 싸운다 나 머리가 없네 빼서 먹어야겠다 아 아 어우 씨 잘 힐 엄청 두꺼운 곳이다 하나 크랙이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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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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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페이파도 크래쉬 너무 좋은데 저 카 벽션님이야? 내일 뭐해? 저요? 좀 많아 그래서 내일 뭐 아루님도 게임 하신다 해가지고 몇 시에 만날 거야? 네? 몇 시에 만날 거야? 뭐 아루님이랑 세대? 응 어? 내일 빨리 들어올 때 그래도? 집에서? 한 한 시도 시? 쯤에 들어올 거 같은데? 안 시에 띠 꾸끗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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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님 왜요? 그냥 물어본 거야 내일 사람 죽을까요? 그럼? 어? 내일 사람 죽을까요? 아 맞다 베리님이 뭐 이제 스무살 갓 된 친구 데리고 오고 있다는데 여기서 그냥 데리고 오면 되지? 고마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린 다 무진경해 어머 오는 것이고 아마 엘리님은 본 적은 있을 거야 나랑 방송할 나 방송할 때 가끔 오던 그 염주로라는 사람인데 안에 먼저 잡자 안에 안에 먼저 가까운 데부터 뭐? 랭크한 사람 아니에요? 아 나 있어 랭크한 사람 아니에요? 아 맞아 아 힐 안 하고 가면 총 가입이 안 돼 아 미역 프로 갔다 다 왼쪽으로 팀이야 두 팀이야 다 왼쪽으로 갔어 가스 있어 한 팀 더 있어 앞에 두 애들한테 써먹지 않게 또 두 팀 아 다 볼게 저 나트를 뭐야 여기 앞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다 잡았어 그냥 가야 돼 어 어 막아있어 죽였다 얘들 여기 밖에 적다 어 신라 잡았어 대리님 붙어져야 될 것 같아 여기 유명 뒤에 보고 있거든 수리탄 던져 수리탄 던져 수리탄 던져 막 던지면 돼 여기다 나 가서 애들 앞에 한 팀 더 내가 잡을게 어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으아아아아아악 하나 잡았어 왜 시키 죽었다 잡았어 뭐야 하나다래 코치 있는데 코치 있는데 잡았어 다 잡았어 살려면 나가는게 아니라 내가 타 나이스 뭐야 어 뭐야 아니 지금 지금 벽자님 개늘었다니까요 지금 엘리핀 못하자 그럼 벽자님 지금 별명 윈터솔저에요 왜 왜 전쟁변기 어차피 저번까지만 해도 같이 하던 전우가 전쟁변기가 돼서 돌아왔어 나는 변기 보여드림? 아니면 변기고 변기 야 뭐야 딜이랑 뭐야 뭐지 혼자 다 정전 이거? 딜도 그렇고 킬도 그렇고 으흠 여러분 bedruff 자